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마워 곰차장의 마감 키워드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과연 오늘은 제가 어떠한 키워드로 어떠한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우리 정경사원이 요새 이제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내겠다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힘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못하겠어 때려칠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병가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또 그저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막 톡톡 쏘고 말도 오히려 좀 편하게 하고 이런 게 이런 방송이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이제 우리 정경사원이 오히려 너무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잘하는 사람만 여기 앉아 있으면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정경사원은 제가 부러울 수도 있겠죠 앉아서 이제 말 이렇게 계속 하고 이런 게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갈구시는 거 아님 제 얼굴 보세요 누구 갈구게 생겼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정색하고 갈구면 무서울 수도 있겠죠 네 아니에요 안 갈구었어요 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좀 아 아무도 인사를 안 나눴나요? 네 우리 은성리님, 이스텔라님, 썬킴님, 도라이몽님, 덩키형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특징주와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특징주는 대포차 시간에 나왔던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포차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있죠 몇몇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우를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인프라코우 좋아서 들고 나온 게 아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 인프라코우가 올라온 이유는 업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두산중공업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산중공업 주가 급락과 함께 인프라코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 제가 새로 신규 커버리지한 기업으로 송원산업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4% 이상의 주가 강세를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알테오젠의 임상 관련 이슈 소식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6.7% 가까이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반면 이제 이지웨이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빠졌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좋았네요 오늘 사실은 이 어려운 왜 어렵냐 하락 종목이 더 많았으니까 저는 이제 하락 종목이 많으면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 3% 4% 이상씩 수익을 낸 종목군들이 3,4개 있으면은 그래도 대포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안내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특징주들이 좀 더 있었죠 오늘 컨택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좀 하락했었던 컨택 관련 대표주자들 뭐 CJ, CJB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퓨처캠 퓨처캠 오늘 9.5%로 끝났습니다 뭐 진홍국 수석과 함께 바이오젠 관련 얘기는 저희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했었죠 그때 이제 진홍국 수석께서는 퓨처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맞습니다 덩키 형님 벤츠가 아니라요 BMW에요 BMW 벤츠는 한성모터스하고 한 6개 있죠? 5개인가요? 도이치모터스는 BMW하고 포르쉐 그리고 포르쉐 또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차들 공식 수입사죠 도이치모터스 왜 도이치모터스를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제 좀 어려웠던 기업도 있죠 두산중공업 흔들렸고요 플레인위드 오늘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뭐 관련 내용이 좀 아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또 하락한 기업이 있죠 예 뭐 SC엔진그룹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예 이슈가 있었고 오늘 그동안 급등했었던 대한전선 일진파워 보성파워태 이거 다 원정관료주죠 이런 쪽들이 급락을 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들 좀 점검을 왔고요 이제 공차장의 마감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의 키워드는요 가치주 테마의 소진 가능성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박재영 차장의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어 제가 하고 싶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증권쟁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와 하고 한쪽으로 쏠리면은 좀 더 가겠구나 이런 반골기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박재영 차장께서도 가치주 쪽에 어 한 번 정도의 이제 순환매가 끝나간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여러분들 이번에 성장주 테마의 거의 최종 종료를 보여줬던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작년부터 2차전지 친환경 뭐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는 여러가지 전기차 이슈라든지 애플카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셨던 시장 속에서 마지막에 시장에 성장주의 피날레를 올렸었던 기업 예 뭐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차트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뭐냐면은 예 음 우주 관련 섹터였어요 그래서 이쪽들이 거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이제는 우주 관련주도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덤주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 무덤주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진짜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었던 거의 5년 10년 이렇게 묵어서 사람들을 짐빠지게 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선 원전 조선 철강 이런 섹터들이 2007년 2008년도에 1차 업황의 피크 그리고 2차로는 2012년 정도에 어느 정도의 반등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냈었지만 그 이후에 9년 10년 가까이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선주들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민감 섹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쉬웠었습니다 근데 가치주들 민감주들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가치 섹터 철강 민감주 섹터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항상 그러한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나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오느냐 좀 작은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혹은 전선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대한전선 이런 것들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일 수 있겠지만 첫째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시고 하실 분들 아니면 접근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종목이 아니라 저는 못 찾겠지만 다른 섹터 내에서 5년 10년 동안 개인들이 힘들게 했었던 섹터 있으면 그거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다시 아까 박정치 한장께서 얘기하셨던 성장주 쪽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의 대표주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섹터들과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장주 섹터의 대표주자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야 될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이오예요 근데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가장 먼저 시세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세가 끝났어요 한 5월달 6월달 길었던 종목이 거의 한 8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이오업종군들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하지만은 오늘 화두를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화두가 있었냐 첫 번째 어떠한 섹터가 세게 올라왔느냐 제일 세게 올라왔던 게 피플 바이오였어요 침해 관련 주 두 번째는 어떠한 게 세게 올라왔느냐 아까 확인을 했지만은 항암제 관련 종목군들 헬릭스미스 장중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백신 관련 주들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셀리드 국내 백신 관련 대표주자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항암 치매 백신이라고 하는 바이오의 주요 섹터 내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바이오업 종군들 1년 동안 시세를 못 줬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올랐다라고 해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첫째 가치주의 섹터의 테마에 소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말 오랫동안 쉬었었던 종목군들이 대시세를 한번 주면서 시세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오늘 올라온 성장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업 종군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쪽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5개월째 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시세를 많이 줬었던 성장 섹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들입니다 해당 종목군들이 역시 많이 쉬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부담감 대비해서 조금은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은요 오늘도 쉽지 않았어요 하락 종목 수가 우위의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쪽의 거래대금은 정말 몇몇 개의 주식들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그래도 두 자릿수 때 거래대금으로 조금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일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이 이거 팔고 개인이 이거 팔았는데요 왜 이렇게 안 올라와요 아무래도 만기인 이슈 부담감도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 대한 매수 잔향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만기인 이후에 움직임들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공격적인 매수를 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또 기존 테마 쪽에 종목군들의 흔들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달러와 약세에 대한 지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원화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원달러에 대한 수급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은 위안화에 대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꺼려지는 부분도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오늘 가치조업 종분들의 꺾임 현상 그리고 일부 테마에 대한 소진 왜냐면은 야 유틸리티까지 올라왔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시장이 받쳐줘야겠죠 하지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섹터가 어떨 것이냐 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는 새로운 섹터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프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 기준으로 오늘 SK이닉스 외국인 매수 1등이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웨이퍼 불량 관련 소식이 있었죠 그거 디랜 관련 불량 소식이었죠 알리바바가 고객사인데 그쪽하고 처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HMM 같은 경우는 미주 지역 추가 배 투입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수주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험주들의 일부 주가가 좋았네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투자 매수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역시 관련주들 움직였고 두산중공업은 오늘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SK바이오팜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반면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한국전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좀 팔았고 대한전선을 오늘 600만주 넘게 던졌네요 금액 기준 270억 정도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매도상위에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별로 안 던졌나 봐요 반면 두산인프라코 오늘 13% 가까이 급락을 했고 두산피오셀도 급락을 했죠 두산그룹주들의 동반 하락이었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민감주 섹터들 금호소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아침에 송훈사람 얘기할 때 화학주들 주가 출발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수급에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오늘 셀티룬에스케어, 셀티룬제약, 헬릭스미스, 현대바이오, 슈마시스, 셀리버리, 네이처셀, 유바이오로직스, 피플바이오 지금 언급드린 이 종목군들 모두 다 바이오 종목군들이죠 외국인들은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에 상당히 집중하는 하루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SM 오늘 급락간의 매수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헬릭스미스, LNF 같은 종목군들 기관들의 매수는 좀 결이 다르죠 컨텐츠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하면서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매수가 있었지만 바이오 업종군들에 집중한 외국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반면 순매도 쪽을 보시면은요 SM, LNF, 컴투스,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그리고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련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들 매도가 좀 강화되면서 주가가 계속 좀 어려운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엔터 관련주들 일부 매도를 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점검으로 왔습니다 시장을 주도했었던 원정 관련주들이 급락한 가운데 과연 가치주 섹터가 움직일지 아니면은 성장주가 새로운 귀환을 하게 될지 상당히 앞으로 싸움이 재미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가치 섹터 혹은 오랫동안 개인을 괴롭혀왔었던 섹터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